자체를 꼬은 다음에 뜯어가지고 얘가 12볼트를 5볼트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휴대폰이 쓰는 게 5볼트를 쓰거든요 얘는 근데 만드는 게 12볼트에서 15볼트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노골이 조절이 있는데 얘가 하츠로 가스도 있고요 여기 딱따로 두개에 올려서 같이 아기 떨려 맨 끝에 녹여서 조금만 더 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지금 여기 끝에 매달려 있어요 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아래를 향하도록 해야 되고요 얘를 위로 수줍으로 들어서 얘가 액체가 되는 건데 오케이 됐습니다 됐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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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가 잠깐만요 너무 다이오드랑 바깥이 됐다 오케이 덜어드리고 네 이쯤에 이제 하세요 네 여기도 한 번 이거 좀 먹어야 빨대 한 번에 들어가 감사합니다 아 나이 거소네요 들어와 이제 네 사이게 될 거 같은데 네 잠깐만요 아 선생님 빈 거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네 빈 거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빈 거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